우리 팔라완 다락방 신학대학교는 지구상에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조혜근 성교사님이 팔라완에 대학을 세우시고 신학과 또 제가 오래전에 갔을 때 보니까 복지학과도 있고 학과가 몇 개 있더라고요. 그때 한 10년도 지난 것 같은데 그때 김대원 목사하고 강의하러 갔는데 얼마나 환경이 열악한지 우리 고생 많이 했어요. And so I think it was about 10 years ago I went with Reverend 김태은 to give a lecture and I remembered that the environment was not so good. 약혼도 없고 더운데 엄청나게 우리의 땀을 많이 흘렸어요. 그래서 다시는 안 간다고 그랬어요. 우리 조혜근 성교사님이 강사들을 모시려면 강사를 잘 대접해야 자주 간다고. 우리 조혜근 성교사님이 보니까 수염이 원래 수염이 수염정이라고 산적같은 우리 조혜근 성교사님들의 매력이 넘치는 사람입니다. And so you know our pastor 정 is very attractive and he has this full beard. 오늘 보니까 시커먼 수염이 허옇게 되어있네요. And today that beard that was black all the time is white already. 나보다 한참 10살이나 어린 사람인데 그 저 염색하세요. And so you're about 10 years younger than me but you know you can dye your beard. 언제나 개척자 정신을 가지고 그렇게 박이요를 중심해서 성교사 중에 가장 학교를 많이 세우고 가장 제자들을 많이 세우는 우리 조혜근 성교사님을 저는 늘 자랑하고 동요하게 된 걸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I give thanks. I always give thanks to God that I am able to help and assist Pastor John who is one of the missionaries who have raised the most schools and who have raised many disciples. 가족 전체가 성교사 역을 잘하고 있어서 너무 멋있어요. And the whole family members they're all very they're doing mission work very well so it's very classy. 사모님도 통역을 잘하시고 또 레베카도 제가 갔을 때 너무 잘하고 사모엘도 잘하고 전부 가족이 전체가 다 성교 현장에서 뛰는 모습을 보고 상급이 크겠다 생각했어요. And so you know Pastor's wife, Ma'am John, she's very good at interpreting and so is Rebecca, so is Samuel. And so when I see all of the members doing very well in their mission work, I think to myself that their prize in heaven would be great. 저는 팔라본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And I am praying for 팔라본 every day. 왜냐하면 우리 성교사님의 대학도 있지만 또 우리 예원 성교센터가 있고 또 저희 아들이 있는 또 그 대프 성교센터가 있어서 매일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게 팔라본이요. And so of course it is because you know the schools of Pastor John is there but it's also where our 예원 미션센터 is and so is my son is also in 팔라본. So it's the place that I have no choice but to pray for. And so I think to myself that maybe once I retire, I think 팔라본 might be the place I visit the most. 오늘 우리 종강하는 우리 60여 명의 우리 학생들 그때 자주 만납시다. 필리핀의 다락방 이제 우리 신학대학 종강을 이렇게 줌으로 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시대는 혁신 시대라 그럽니다. 혁신 시대 그러니까 우리 혁신이라는 말은 그야말로 갱신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닭가람 뭉개하고 새로 하자라는 그런 시대예요.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말씀을 들을 때 인포메이션 정보가 아니에요. 트랜스포메이션 변화예요. 변화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 변화가 와야 돼요. 변화되지 않는 것은 종교예요. 우리 복음은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변화되게 돼 있어요. 경영과 리더십의 권위자 한 분이 있어요. 그래서 there is a figure, a main figure when it comes to management and leadership. 켄 플랜차드라는 분이에요. 이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변화란 단순한 과거의 습관을 버린 것이 아니고 과거의 습관 대신 새로운 습관을 익히는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 다라빵에서 지금 계속 나오는 메시지가 옛 틀을 버리고 새 틀을 갖추라 그렇게 메시지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랑 생활은 자꾸 우리가 가지고 있던 내 틀 장식이 3장에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그런 세상의 틀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목이 오늘 프레임 첸저입니다. 오늘의 이름은 프레임 첸저입니다. 틀을 바꾸라. 사정기 28장 30절로 3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이름은 액 28절에서 30절에서 31절을 바꾸라 하면 두 가지 프레임이셔야 해요. 첫째는 나의 CVDIP가 되어져야 해요. 나의 CVDIP를 막연한 말인데 이거는요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의 CVDIP를 참고하면 도움이 돼요. 사도 바울은 우리처럼 성령 시대에 예수님이 만났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본받아야 될 모델이 누구냐 신앙의 모델이 바울이에요. 그럼 실제로 시가 뭡니까? 카브넌트입니다. 언약이죠. 말씀이죠. 사도행전 9장 1절로 15절에 오면 바울이 이제 그 담배색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리고 이제 아라비아로 가서 3년 동안 거기서 그야말로 각인 뿌리 체질을 받고요. 그게 뭡니까?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로 바꾸는 겁니다. 털을 새롭게 이제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령 충만으로 이걸 완전히 각인 뿌리 체질로 완전히 바꾸는 시간표예요. 이것이 언약의 바울의 기반, 우리 신앙의 기반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것이 되어져야 이제 뭐가 오느냐 믿음의 전진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팔라원의 환경 속에 여러분이 훈련 받으면서 바울처럼 다른 거 아니에요. 다른 거 각인된 걸 자꾸 여러분이 새로운 복음으로 자꾸 익혀나가는 겁니다. 자, 50분 강의라 그래서 제가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비전이죠. 비전 자, 우리 인생의 사역 여정표 한 마디로 딱 말하면 이게 우리의 꿈이 뭐예요? 우리 비전이 뭡니까? 자, 지역, 민족, 세계보금화가 우리의 비전이 돼야 돼요. our vision must be to evangelize our region, our nation, and the world.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제시한 것이 마태보금 28장 18절로 20절이죠. 마태보금 16장 15절 사도행전 1장 8절 이것이 여러분의 비전이 돼야 돼요. This must become your vision. 그러니까, 아휴, 팔라반에 가난하고 가진 것도 없고 아무런 무슨 꿈도 안 보이는데 내가 어떻게 모든 족속으로 만민의 땅과의 봄을 증가하겠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필리핀이 세계에서 행복지수가 필리핀 국민 1위래요. 왜 이러냐 물으니까 나는 너무 행복하대. 그렇게 가난하면서 어떻게 그래 행복해요? 여러분은요, 이 도전, 믿음의 전진, 도전 정신이 없어서 그래요. 성령의 사람은요, 성령이 들어오면 가만히 잊지를 못해요. A person of the Holy Spirit, if the Holy Spirit comes into them, they cannot stay still. 뭐가 변화되게 돼 있어요. Something must change. 어떻게 변화됩니까? And how does it change? 성령이 원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돼 있어요. It's changing to the person that the Holy Spirit desires them to be. 성령이 원하는 게 뭡니까? What does the Holy Spirit desire? 여러분, 저희 성교사님 보세요. 한국 사람이 필리핀 그 가난한 나라에 가가지고 고생고생하면서 이 바기호를 비롯해서 그냥 몇 군데 제가 가봤는데 그렇게 막 팔라빵까지 와가지고 신학 대학을 세워서 공부를 시켜서 여러분에게 그냥 말로 이 전두자가 되도록 그렇게 헌신하는 이유가 뭐예요? So look at Pastor John. He's a Korean, but he went to the Philippines and then based in Baguio City and then throughout all of all other regions of the Philippines in the country where, you know, it's not a very good environment. Why is he doing that? For what is he doing that? 온 가족이 다 그런 힘을 합쳐서 필리핀 사람들 위해서 생을 들은 이유가 뭐냐고요? What is the reason that his whole family comes together to state their lives for the Philippines?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은약으로 잡았기 때문에 그래요. It's because he held onto Jesus' last command on earth as his covenant.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2, 3, 7 나라 이렇게 말 계속하고 있잖아. 2, 3, 7 나라. 그건 명령이죠. And that you need to save the 27 nations the 15,000 ethnicities and races are the ethnicities so you must go into all the empty places and that's what area is in this world and save them. 그러나 사도의 입장의 이 사제를 보면요 바울이 나의 달려갈 일과 주의했을 것 같은 사명과 일심적인 지속으로 확 평생을 달려가잖아. 달려가. 우리는 바울의 신앙을 우리에게 본받아야 돼요. 우리는 바울의 신앙을 우리에게 본받아야 돼요. 이 예원교회도 앞으로 끈이 지금 또 전세계 복음을 증가하고 지교를 세우고 성교를 파손하고 있지만 본격적으로 그야말로 더 강하게 지금 복음을 증가할 거예요. And so of course even our church now we are sharing the gospel but from now on we will do this even more song. And so those people who have this vision are those who have true happiness. So when I was in the Philippines I asked the Filipinos how are you so happy? I said you're so poor and how are you happy? 아 우리는 부자들은 지옥 갈 것이오 가나 우리는 천국 간다 가기 때문에 행복하다고 비교의식 자체가 없어. And so they don't have this they don't have a mindset where they're comparing themselves to others. 거기 필리핀 사람들 가진 사상 천주교 사상이라네. And so I heard that most Filipinos have Catholic ideals. 그거 틀린 거예요. 부자들은 왜 지옥 갑니까? Oh so they said that oh the rich will go to hell and the poor will go to heaven. 가이옷 아브라함 부터 시작해서 다 부자였어요. Starting from Abraham and many biblical figures they were all very rich. 전부 다 부자였다니까요. Even in the in the New Testament even Apostle Paul Gaius Phoebe Phila and Priscilla they were all very rich. 축복을 받아가지고 말이지 축복을 받아서 2, 3천 원을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은약을 잡으면 하나님 비정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 다 도와주신다니까요. 그 다음에 드림입니다. 꿈입니다. 드림이 무슨 뜻입니까? 막연한 개념이 아니에요. 은약적 개념을 가진 은약 말씀 중심으로 이 꿈을 가져야 돼요. It has a covenantal concept you need to hold on to your dream focus on the word. 바울의 꿈이 뭐였어요? What was Paul's dream? 이 성경 4등전 19장 21절입니다. So it's Acts chapter 19 21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랬어요. He said that I shall see Rome 4등전 4등전 23장 11절에 보면 로마에서도 정거하여 하리라 그랬어요. And if you look at Acts chapter 23 verse 11 It says that I must also testify in Rome 2절장 24절에 보면 가이자 앞에 서야 하리라 And then in Acts chapter 27 verse 24 I must stand before Caesar 이것이 바울의 꿈이었어요. This was Paul's dream. 차원이 틀리죠. It's completely different What is your dream? 돈 많이 벌어가지고 그냥 좋은 집에서 좋은 차 타고 행복히 사는 그게 꿈입니까? Is your dream making a lot of money living in a nice house driving a nice car and being happy? 바울의 꿈을 로마 보는 거예요. Paul's dream was to see Rome. 당시 최강대국 로마에 거기 가서 내가 정거할 것이다. And he said that I will testify in Rome which is one of the strongest nations at that time. 세계 최고의 힘이 있는 왕 까이사 앞에서 내가 정거하니 가야겠다. That's why before Caesar who is one of the strongest and most powerful kings in that time. 이게 바울의 꿈이에요. 우리도 이 꿈 가져야 돼요. 아니 행패는 아무 힘도 없고 아무것도 가진 거 없는 연약한 제가 뭘 가이사 앞에 섰다고 난리야. 실제로 다 꿈이 성취된 거예요. I am so weak. I am so I am so lucky. How can I stand before Caesar? But no because it's God who fulfills that dream. 자 대문제 이미지입니다. fourth image 이게 뭐냐 현실적으로 실제적인 현실화의 응답입니다. 응답을 받아야 돼요. 여기에 꼭 필요한 게 뭐냐 기도의 기도의 무릎입니다. 무릎 아무나 성교합니까? 하나님 아무나 서십니까? 날 서달라고 서줍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누굴 서시느냐 기도의 무릎을 빌린 사람 저는 그를 체험했어요. 기도도 양이 차이 돼. 기도도 양이 있어요. 어느 정도냐 주위에서 볼 때 참 기도 많이 하네 라고 인정받을 정도라면 기도해보세요. 왜냐하면 기도는요. 언약을 추진하는 강력한 방법이에요.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깨어 기도하라 서신서에 전부 그리라고 깨어 기도하라 계속 깨어 기도하라 기도에 대해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능이 어느 정도냐 기도는 세계를 움직이는 손을 움직인다 그런 말이 있어요. 기도를 하면 세계를 움직이는 분의 손을 움직인다. 무슨 말이에요? 세계를 누가 움직이고 계세요? 하나님 움직이고 계세요. 창조주 하나님이 세계를 지금 움직이고 계세요. 우리 필리핀 팔라완에는 눈이 없겠지만 한국은 지금 겨울이라 오늘 또 눈이 왔어요. 눈이 오는데 어른이 오느냐 사람들이 활동할 만큼 와요. 요즘 이 눈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세밀하게 이렇게 사람들이 다니는데 지장 없을 만큼 조금 3밀이 눈이 와요. 눈이 좀 많이 올 때도 있어요 많이 온다고 해서 우리 삶에 지장을 주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거 다 조정하고 계신다고 하나님이 세밀하게 오늘도 어쩜 이렇게 세밀하게 운전하고 오면서 저는 이야 하나님 요렇게 세밀하게 인도하시네 미끄러질 만큼 그냥 여러분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손이 움직인다니까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창조주의 능력을 체험하는 게 기도예요 다시 말하면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스케일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예요 다섯 번째, 프랙티스입니다 자, 프랙티스가 뭐예요? 실행한다, 실행력 그런 말이죠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한다 이게 영적 파워예요, 영적 파워 자, 이것이 여러분을 체험해 줘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인생 작품이 여기서 나와요 평생 여러분이 하나님과 사랑 앞에 자랑할 것이 있는 바울처럼 내게는 영광의 멸령안, 생명의 멸령안이 준비될 것이다 나는 하늘의 상이 준비될 것이다 인생 작품 만든다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나, 하나님을 기도해서 이런 응답받아서 내 사회 현장에 이런 열매가 맺혀서 내가 사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헌신했더니 이런 기관이 세워져서 간중할 작품이 있어요? 이게 최고의 축복의 통로예요 구원은 우리의 믿음으로 받습니다 예수 믿음을 구원 받아요 강도든 장려든 누구든 상관없이 예수 믿음을 구원 받아요 사람을 죽인 사형수도 교도소에서 사형받기 직전 예수 영접하면 구원 받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상급은 없어요 그렇죠? 상급이 없다고요 아니, 평생 그렇게 주를 위해서 살면서 순교자하고 죽기 직전에 예수 믿음을 구원 받은 사람과 같겠냐고요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저는 인생 작품이 너무 많아요 날 자랑합니다 어디 가서 매력 간증합니다 남들이 한 말도 하고 한 말도 할지 몰라서 나는 그게 자랑이라 작품이라 계속 말합니다 죽을 때까지 할 거예요 아마 죽을 때까지 할 거라고 대학생들이 몇 명 앉아있는데 우리 교인들은 내 간증을 하도 많이 들어갔다가 외울 거야 그런데 나는 할 때마다 처음 하는 것 같아 왜냐하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를 통해서 이루어온 작품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미술을 하는 사람들이 그림을 자기 작품을 혼을 다해가지고 그리는 걸 그려놓으면요 그 그림은 평생 가잖아요 바울이 빌브 3장 14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표 때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랬어요 뭐하러 달려갑니까 인생 작품 만드는 거요 우리 정형의 성교사님은 상이 많을 거예요 박유에다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또 세웠지요 팔라운학교 또 종학신학대학교 세웠지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내놓을 상급이 작품이 많아요 제가 분명히 볼 때는 분명히 하나님이 저보다 정형의 성교사님 상을 더 줄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왜냐하면 나는 한국에서 목회하니까 그 열악한 필리핀 가가지고 그 파교에서 또 그 비행기 타고 버스 타고 팔라운 오는데 하루 종일 걸리는데 그거를 그렇게 멍거리고 와서 그렇게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그 어려운 학교에서 돈이 있나 그냥 성교가 받아는데 내가 볼 때 기저귀 사나이예요 그렇게 오리를 했는데 그러면 정형의 성교사님 망했습니까 전부 가족들 다 훌륭하게 뭐 사무엘 똑똑한 전부 축복받았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죽고 한 일 살고 그랬어요 주라 그러면 내가 내게 채워주겠다 막 주면 하나님이 다 채워주세요 불신자들은 주면 손해요 우리는 전혀 다릅니다 주어야 축복이요 평생 주고 사세요 얻어먹는 거 하면 거지야 거지 내가 주야지 주야지 이름만 믿음 가져보세요 우리 신학생들요 밥 얻어먹으려 하지 말고 밥을 사주세요 머리 구조가 생각 자체가 믿음의 성령의 사람은요 뭘 얻어먹겠다 신세 지겠다 그거 안할라 그래요 대접하고 주겠다는 마음뿐이지 뭐 도움받겠다 그런 거 없어요 참 복음 같은 여러분은요 진짜 축복받은 인생입니다 당당하게 도전하세요 두 번째로 영적 성부사 건성을 가져라 여기는 따윗이 우리의 모델입니다 믿음의 성부사 따윗 이 따윗이 어떤 믿음을 가졌냐 은약적 은약적 믿음을 가졌어요 말씀에 의지한 믿음을 가졌어요 사멜상 17장 45제라고 보면 이렇게 따윗이 고백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에게 나오거니와 나는 망군의 여우와 이름으로 내가 모독하는 이스라엘의 군대 하나님 이름으로 내가 나간다 지금 따윗은 자신의 스케일로 자신의 실력으로 싸우러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스케일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간 거예요 지금 사울왕과 이스라엘 군대들은 그야말로 자신의 스케일 속에 묻혀버렸어요 자기 능력 수준에서 묻혀버렸어요 이 꼴리아씨 말이죠 40일 주야로 이스라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데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40일 동안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군대 아니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묵상하지 않느냐고 꼴리아스를 묵상해요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은 관심 없고 눈에 보이는 꼴리아 키가 어마어마하게 3메터나 되고 이 창이 5, 60킬로나 되는 어마어마한 거인만 쳐다보고 우와 하고 앉아있어요 자 오늘부터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환경 보지 말고 하나님 스케일을 체험하게 하야 좋사사 이런 믿음이 없으면요 믿음이 없으면 사단 사단의 장난감밖에 안 돼요 장난감 아시겠어요 각종 문제의 사건이 마치 꼴리아 같이 느껴져요 자신의 스케일에 잡혀가지고 환몰돼가지고 그냥 하나님의 스케일을 괴단이면서 한 번도 체험하지 못해요 체험적 믿음을 여러분 가지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성부사들은요 다 체험을 가진 사람들이 사무엘상 17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따윗이 고백합니다 따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맘냐마 사람이 낙점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불레색과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에 이렇게 따윗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사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신 적 나를 이 불레색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이 따윗은 평소 때 평소 때 평소 때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체험한 사람이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하나였어요 늘 영적으로는 영적으로는 이 이만누엘을 했어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계신다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이 with oneness 이만누엘이 확실하게 여러분은 되어있어야 사무엘이 되는 거예요 체험이 없는 신앙인의 특징이 뭐냐 잘 넘어집니다 시험에 잘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체험이 없기 때문에 수시로 넘어지고 자빠지죠 다른 사람 간증이 아니라 여러분에게는 나의 나의 간증이 있어야 돼요 나의 간증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셨다 그거 여러분 다 가져주셔야 돼요 이런 체험을 하면요 어떤 문제가 닥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무원을 지금 다 하고 있죠 사무원들이 뭐예요 왜 사무원을 합니까 왜 사무원을 합니까 자기가 자기를 주도하는 자기 주도형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도형으로 살겠습니다 하는 것이 사무원을 예요 그 138 중심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적 성부 건성이셔야 돼요 영적 성부 건성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DNA가 좀 다릅니다 여러분 중동에 말이죠 45키로 50키로 되는 바닷가를 질려서 도로를 고속도로로 세우고 한국 사람밖에 못하는 거예요 고속도로로 코에이터가 끝도 안 보이는 그냥 그 푸른 바다를 갈라가지고 고속도로 세우고 섭시 60도 7도 어마어마하게 더운 그런 환경 속에서도 한국 사람은요 못 말립니다 여러분 필리핀 여러분 신학생들 케이팝 아시죠 BTS 아시죠 전 세계가 난리잖아요 축구 손흥민 아세요 오늘 아침에 여러분 세계에서 최고 멋있는 슛을 상 받았어요 우리나라가 여러분 나라보다 훨씬 못 살았던 나라예요 지구상에 유일하게 반쪼가리 싸우고 있는 나라입니다 현재 세계에서 제일 열 번째 잘 사는 나라예요 세계 기록이 많은 나라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성부건성이 있어요 뭘 한 번 한 번 끝장을 보는 기질들이 있어요 그래야 세계 몸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성부건성이 아니라 영적 성부건성 영적 성부건성 우리는 어떤 성부건성입니까 생명 살리는 성부건성 생명 살리는 이 전도와 성경의 영적 성부건성을 여러분이 종영훈 성사님 통해 배워야 돼요 그리고 정영훈 성사님 그것도 다락방 신학대학교는요 다락방 신학대학교는 세상에서 거기 밖에 없어요 한국에도 없어요 다락방 다락방 신학대학교는 달학방 기초가 뭐예요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교회 지교회 기초 다섯 가지 이게 우리 다락방의 플랫폼이에요 플랫폼 다락방 다락방 신학대학생 여러분 다락방 하고 있어요 다락방 하고 있냐고요 내게 가진 것 다른 사람에게 영적으로 나누어 주고 있는 현장이 있냐고요 예를 입을 열고 다른 사람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사실을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서 선지자 하나님 만나게 주시고 제 세상 죄사방 시키시고 왕사단이 머리를 깨뜨리신 왕으로 오신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입을 가지고 말하느냐고요 저는 짧은 시간에 제 간증을 다 못합니다 하나만 말씀드리면 제가 다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그날부터 내 삶이 바뀌기 시작됐어요 기도할 때도 저 방언도 하고 기도 많이 그때 변화되지 않았어요 기도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성의 역사도라는 것이 기도인데 기도만 하고 앉아있다고 역사 안 하지요 베비스 사람들은 다 예수 믿는다 그래 뭐 예수 막 서놓은 거 나도 봤어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의 해결자 알고 있습니까? 그 설명하려면 최소한 더 성경 구절 일곱 구절을 말해야 되는데 다른 학방 신학대학생 여러분 영전 메시지 할 수 있어요 영전 메시지 하려면 한 49절을 알아야 되는데 불신자가 어떻게 망하는지 구원한 축복을 어느 축복을 받았는지 영전하면 어떻게 되는지 그거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달학방 신학대학 다니는 신학대학생이 달학방을 안 한다 영전 메시지도 모른다 그러면 아니죠 생명 살리는데 성부를 한번 걸어보시기 바랍니다 2, 3, 7 나라 살려야 나라를 사용하여 주소서 자 결론입니다 히말리아 그 고산 족 중에서 세르파 족이라고 있습니다 히말리아 고봉을 오르는 등산객들을 짐을 져주는 도우는 자들이죠 그런데 이상해요 이 세르파 족은요 그냥 세르파 족을 가면 그냥 그 길이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뭐라고 하느냐 패스 브레이크라고 불러요 세르파 족을 패스가 뭐예요 다 늘 다니던 길 그걸 그런 의미예요 그냥 다닌다 브레이크가 뭐예요 깨트린다 그런 뜻이죠 기존의 털을 다 깨트리고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자를 패스 브레이크라고 합니다 여러분 종강하면서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그런 개척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아노 로마 사도행기 28장 30절 31절에 오면요 그침없이 담대하게 그냥 패스 브레이크의 삶을 살았어요 나의 CBDIP에 딱 은약을 잡고 이제부터 성부사 인생이 되어서 패스 브레이크가 되기를 죄모로 축복합니다 화면으로 만나서 상만이 반갑습니다 다음에는 대면으로 만나서 서로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팔라워한 다락방 신학대학 오늘 종강하면서 프레임 첸저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나의 CBDIP를 날마다 점검하는 우리 신학생들 되기하여 조옵사사 오늘부터 영적 패스 브레이크의 삶을 살게 하여 조옵사사 그래서 하나님 옆에 인생 작품 남기는 바울 같은 사역자들이 되게 하여 조옵사사 예수의 신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